오늘은 오늘 온전한 밤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고 정말 출발 Aleis,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에 왔습니다. 하하하하하 오케이 막방에 optimal 입산하네 바다다르다 바다다 여기가 아버지입니다 너 오늘 운전해 주실 아버지 응 찍지말라 왜 아빠는 찍지 말래? 엄마는 그렇게 찍으라고 해놓고거 엄마가 깜짝 놀랐어 잡나? 그 사람이 이중적이야 여기가 우리 예쁜 어머님 어머님 이제 너무 인기야 맞아 가자 아버지도 멋있네 아버님 자 이제 장보러 갈거에요 니 장바구니 또 챙겼어? 챙겼어요 환경을 사랑하는 미쁜니 그럼 필장 만나요 맞아 네 감성 가자 우리 지는 엄마 오늘 언제까지 보라 이거 두꺼운 거여다가 내일까지 보라 나 큰거여 리 좋아? 어? 어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차 있어요 어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차 있어요 여기는 오토바이가 없어 여기는 차밖에 없어요 아 여기는 차밖에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많이 듣는 거 많이 듣는 거 많이 듣는 거 많이 듣는 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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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토바이 타고 퓨우 10분 진짜 임디 많이 예뻐? 어 엄청 예뻐 진짜? 진짜 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빠하고 여기 니하고 이리 와봐 니가 이제 아빠 살짝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해봐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됐어 됐어 자 가자 여기 있어 오늘 저기 아시아마켓 갈거에요 참고 저쪽에서 그곳에서 이곳에 잠시 후에 신용하러 스포츠 두개 예 이제 여기가 왔습니다 에이사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가 매우 많을 것 같고 여기에는 여행이 여기에는 여기가 매우 많을 것 같고 여기도 같이 간ец 잘하네 여사님 여기야 나무나폴리스 아 네 여기 상인도 외국인이 여기 있다 월드푸드 저기 아니야? 어 월드푸드 어 월드푸드 여기 꺼라마? 코코넛 용가가 6천원 아 네 다 거기까지만 모기 버스 바로? 뭐하나 하니깐 모기 버스 바로? 네 모기 버스 바로 여기다 건비를 다 어레거나 여기도 있잖아 이거 봐 어 맞네 여기가 맞지? 조심해요 고기 버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기 버스 고기 버스 고기 버스 고기 버스 고기 버스 그리고 고기 버스 아 싫어 내 말이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네 여기가 더 맞네 응, 맞아 이거, 라임 한 개만 살게? 이거, 저기 라임 한 개만 살게? 어, 그래, 그럼. 뭐? 어? 어? 야, 리아, 여기 그것도 있네? 망고 좀 찍어봐. 어, 망고. 하나 찾자, 이거. 이거 얼마야? 만 원. 만 원. 그냥 오션으로 사요. 오케이, 네, 하나. 오케이, 인정한 시간. 정신이 부살렛기. 같은 인 klein. 너무 맛있게 태어나서. 야, 너무 맛있어. 정신이 부살렛지 데그ιά 원,을 구입한 균을. 그냥 털어. 정신이 부살렛지 데그이자 엑icians 지금로... 네, 그래서 한가 defined. 자, 뭐해? 류아, 빨리 살아. 네, 네. 알겠어요. 박파야. 이게 파파야야?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파파야라고? 네 파파야입니다 오케이 그만큼 그럼 좀 야재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자 여기다가 여기 용가 5천원 용가 하나에 6천원이야 5천원 6천원 여기 두리안도 있네 여기 있잖아 두리안 엄마가 이거 나 먹어봤어요? 네 두리안 5만 8천원 진짜요? 응 여기도 두리안은 비싸 와 비싸하네 이거 필요해? 네 이거 파파야 얘도 잘 몰라 천천히 사기 함께 무채? 무채? 무슨? 무슨 아 그거 저 콩나물 필요없어? 어 저 콩나물 어 필요없는데 알았어 콩나물? 네 아니 아빠 아빠? 여기 있어. 어? 아버님. 고생했어요. 저기 이제 찍어야지. 진짜 막내. 진짜 깍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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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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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깍뻔. 왜? 내가 천천하고 싶어요. 내 집에서. 아. 오빠 옛날에 여기 다 살아요? 네. 근데 다시 붕괴 해갖고 다시 건축했어. 그럼 엄마가 옛날에 여기 살아요? 그럼 여기가 잘 안하네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없어. 그때는 외국사람들 한명도 없었어. 형님 어머님. 오세요. 응.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누군데? 오빠. 친구예요. 친구? 네. 아니 그 시간 되면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시원하고 싶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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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이루어졌어. 네. 가방을 먹으면 날이 안오는 게 auchele 잡지한다. 그래요? tryna just drink.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네. 진짜 바꼬. 아니 pne가. 그래도 그때 안잡을까? 아. 네 예에 jejszins 몸. 아니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 근데 왜 한다고 했어 하지만 오빠가 옛날에도 오는 맛있다고 아냐 난 네가 하면 다 맛있지 난 네가 하면 다 맛있지 여러분 집이 많아 아 나 진짜 못생겼다 안 되겠다 작년 1년 만능 마음의 자유로운 스킬 bakery stories 에피소드